안녕하세요. 제이홉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제이홉입니다. 이 방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방입니다. 이 공간은 제이홉처럼 밝고 컬러풀하고 에너지틱한 분위기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. 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같은 이 방의 에너지를 아미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나마 느끼시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의상에는 편안함을 담았습니다. 방에서 충분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룩으로 제가 진짜 평소에 방에서 입는 로브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늘 어디 나갈 때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방 가운데 진열에 둔 신발들과 제가 입은 옷은 이 방에서 제이홉을 가장 잘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신발들은 요즘 제가 실제로 자주 입는 색상들을 고려해서 넣어보았습니다.